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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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떠한 민족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건 다른 민족이건 어떤 강대한 민족이건 간에 하나님이 뜻파신 바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잠원 21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지혜나 깨달음 계획도 여와께 대항할 수 없다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미리 알려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요 어떤 민족 어떠한 세력 심지어 아무리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역사를 움직여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습니다 때로는 선한 자를 축복하고 악한 일을 징벌하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심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행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는 때로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악한 이들도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 이집트기 일장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간 열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출 이집트기가 창세계 역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 이집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삼켜볼 때 이것은 독립된 역사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오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읽혔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다섯 권의 책이 한 권입니다 창세기, 출 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은 원래 책별 구분이 없이 장절 구분이 없는 한 권입니다 출 이집트기에도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레위기도 그리고라는 단어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구분을 했지만 이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의 역사의 연속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가족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 이집트기는 그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민족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과 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족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우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를 영적 가난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집트 땅의 의미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지명이 나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네 가지 땅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애굽이죠 그것은 하나님 없는 땅입니다 가난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또 나의 땅은 바벨론 혹은 아시리아 이방 땅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머물다가 또한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추방당한 땅입니다 쫓겨난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입니다 지명은 다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땅은 네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던 애국과 같은 땅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사는 가난한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언하는 광야 그리고 그 땅에 머무르고 경험했지만 불순종함으로 쫓겨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바벨론과 같은 인생 이 네 개의 땅을 우리는 다 경험하는데 한 번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출애굽 이전의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광야, 가난, 바벨론 이 세 땅을 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는 광야도 아니오 바벨론도 아니오 가난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라는 땅은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집트 땅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미츠라임은 두 개의 좁은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일강,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땅이 좁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쓴 거죠 그 밖은 또 사막입니다 사막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땅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좌우에 있는 좁은 땅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 풍성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땅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집트는 하늘로부터 자유로운 땅이다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일강의 풍요로움 때문에 기근을 모르고 살았던 땅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 땅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독립된 땅이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족속 이방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죠 나중에 모세가 재앙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죠 그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난 땅은 1년에 두 차례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에 비를 잘 받아놓고 물을 저장하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는 땅입니다 가난 땅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의존의 땅입니다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땅입니까? 가난 땅은 의존의 땅이요 그리고 이집트는 독립의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난 땅에 사는 것이 더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을 때 이 젖과 꿀이라는 의미를 신학자들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풍요롭기는 이집트가 더 풍요롭거든요 나일강의 그 정교적인 범남론에서 그 땅 이 가난 땅은 비가 한 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젖과 꿀이 흐르긴 커녕 광야가 되어버리는 그 땅이에요 우기 때는 아주 풍요로운 푸른 초장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어디를 봐도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을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반면에 이집트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나일강의 물도 어디서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거죠 높은 산에서 작은 이슬들이 모여서 그 강을 이루어서 그 나일강을 이루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나일강 자체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강의 신처럼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아가는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주변에 있는 나일강이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나일강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땅이 바로 이집트 그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 이 애국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가난한 땅으로 독립의 땅에서 의존의 땅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 이집트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장은 이집트로 간 야곱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이로운 수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강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네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다 크게 번성했다 대단히 강대해졌다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리본의 비슷한 표현을 통해 그 백성이 얼마나 강대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의 기록만 보면 이스라엘이 강대해진 원인은 한 가지 원인 뿐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대로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그리고 단순한 역사의 원인 분석이 있죠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번성해졌다 사실 역사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쓸 때 이 시대의 역사를 쓸 때는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그래서 강대해졌어 그렇게 역사를 끌어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가면 왜 이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계속 이어서 주신 그 약속 장세기 12장 1절의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군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더 분명한 원인입니다 그들이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왜 자식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그 민족을 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장세기 역사를 보면 그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 그들이 하나님은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변화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을 경험하는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들이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살기 위해서였어요 가난에는 기근이 있었고 애굽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가 억울한 상황에 누명을 쓰고 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70명 되는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그 애굽에 풍성한 자원을 통해 그 가족을 번성시키신 거예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인집으로 간 겁니다 애굽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강성케 하실 거야 그 약속을 바라고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 가족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대항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애굽기의 일장에 나타난 대로 성취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브라함은 다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민족이 그렇게 이집트에서의 삶을 통해 강성하게 되는 것을 다 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또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치 계획에 방해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 한 시대의 정치가들 한 시대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몇 세대를 내다보며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교육은 백년지게 대개다 백년 대개다 말만 하지만 교육은 항상 몇 년 앞만 내다보고 하려니까 문제예요 몇 세대를 내다보는 교육의 비전 몇 세대를 내다보는 통일의 비전 몇 세대를 내다보는 선교의 비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대에 내 시대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정치가들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다 해보겠다 그게 문제예요 정권과 정권을 넘어서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번에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포럼을 목해 지도자들과 함께 가졌는데 독일이 그 과정에서 그 통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십 년이 지나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바뀌어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민족 아닌가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비전과 안목을 가져야만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겠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강대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에 43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난 땅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난 땅이 계속 강성하게 하죠 왜 애국 이집트에서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죠 가난 땅은 광활한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땅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넓은 땅이에요 많은 자손을 강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 애국은 최대의 문명국가였어요 최고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심으로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켰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장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만의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아모리 목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4대만의 그러니까 40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왜 그 4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냐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 땅의 죄악의 족속이 그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에게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였어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오랜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일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지도자의 부재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 이집트기 일장에는 요셉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인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죽음이 가져온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70여 명을 이집트로 인도하여 번영하게 그리고 번성하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요셉 그 요셉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손실이죠 큰 보호막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풍요로운 목축업을 자랄 수 있는 고샌땅에 정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성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출 이집트기 일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어떤 흐름입니까 6절이 이렇게 돼 있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대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정착과 번성에 크게 겨여했지만 그 번성 역사는 요셉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호막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있었다면 더 번영하고 강대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떠난 후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강성해졌다 요셉으로 인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특권을 누렸죠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 그 특권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진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특권 있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그 무엇인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취소됨이 없이 이루어진다 변화된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때로 내가 누렸던 특권 나에게 큰 보호막이 되었던 어떤 환경, 사람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더욱 특별한 은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악한 세력의 대적과 억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 그 땅은 보호와 번영의 땅이었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속박과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때로 한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장소가 이제는 고통과 역경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이 새로운 왕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애국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보면 아수르인이 그 애국 왕조의 왕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2사의 52장 4절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개혁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 왕이 애국에 내려가서 거기 우구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더라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아수르 출신의 바로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 태생의 왕은 강성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대적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이 아니죠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염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대적할 의사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해칠 정도로 혹사시켰어요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켰어 그들의 삶을 고달풀게 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려고 했어요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도록 함으로써 전국가적으로 악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통치자는 다 그 이면에 보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악하면 악할수록 악한 억압의 통치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강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두려움을 폭력과 억압과 학대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바로왕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폴포트 스탈린, 히틀러 그런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려고 했던 어떤 지도자가 성공했습니까?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정권도 이건 무슨 말일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어떤 세력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억압과 중노동과 건축에 동원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이런 바로왕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출애국기 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그들은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태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성장했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는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유만이 있고 풍요가 있는 땅에 교회는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었던 땅에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1억이 넘습니다 2020년이 되면 2억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어느새 중국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아졌죠? 사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더군요 지금까지 가정교회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엄청나게 믿음을 핍박했죠? 그 사이에 가정교회는 엄청난 성장이었어요 머지않아 중국은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이랬었죠? 자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반면에 유럽과 그리고 북미 대려 우리 한국에 믿음의 자유가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쇠퇴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죄악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대항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없다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온 어느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던 걸 저는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되시나 봐요 그쪽에서 우리는 그쪽에서 어떻게 사나 힘들겠죠 그러나 믿음의 순수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계실 곳입니다 핍박의 불이 더욱 강렬하게 붙을수록 믿음은 더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부릴듯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시의 바람을 비추면 부시가 더 확실히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어떤 세력이 끌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장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때로 시간이 지연되고 우리가 의존했던 상황이 바뀌고 그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더 비참한 그리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대항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더욱 의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때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좋게 만드심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심으로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이는 건 벽돌 공장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건축 현장에서 중노동하고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탄과 그런 소름과 그런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줄 이집트기 다음 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한 시대에 그 상황 속에 갇혀버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그 상황만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을 몰아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출 애국계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더 열악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걸 믿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지연된 시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를 안정하게 했던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때로 우리를 핍박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이 출 이집트기에 나타난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이 교회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은 어렵고 더욱 악화되고 그리고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유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합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반도가 열악한 상황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궁유로 여겨주시고 이 나라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절망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갇히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을 이제는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떤 사랑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항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의 설무로 인해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